고통이죠. 그리고 심지어 고통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고팔고를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고통. 그래서 몸이 부분적으로 아픈 것은 병이고 그것이 좀 심화되면 늙음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온몸에 퍼진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그 병이 온몸에 퍼진 것이 죽음이고 그다음에 심화된 것은 늙음. 그다음에 시작부터 우리는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전부 다 몸의 고통으로 그렇게 보았고요. 그다음에 애별리고와 원중해고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죠. 그래서 구부득고와 오원선고라고 하는 그런 7, 8번은 마음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 그다음에 관계의 고통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마음의 심적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사고팔고를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집성제를 다룰 때에도 약간의 패턴이 다르는데 병들어서 오는 고통은 그것은 이제 노병사의 고통은 태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음의 고통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고통은 제가 살펴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지 않을 때 그러니 관계의 괴로움이 그렇게 생긴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태어남과 좋아하고 싫어함,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것.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사고팔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죠.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까마탄하 여기에 ppt에다가 폰트를 나는 잘 못 집어넣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여기에서 까마가 까마 장음이죠. 까마탄하, 탄에도 도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바바탄하, 비바바탄하. 그래서 까마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인도에서는 까마하면 애욕을 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하냐면 오용락을 합치면 애욕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오용락에 대한 탄하, 애차, 혹은 그다음에 그것이 승화되면 다 합쳐버리면 애욕으로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까마탄하, 그다음에 바바탄하 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던 것이 지속되어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갈망이 바바탄하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거나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사라진다고 할 때 혹은 본인의 부모나 누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죠.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죠. 비바바탄하에 대해서 주석서에서는 보통 두 가지 주석을 하고 있죠. 비바바를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본인의 업이 있어요. 업이 있는데 업을 해결하려면 업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업으로부터 야반도주 하려고 하는 것. 업으로부터 야반도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주로 자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업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비바바탄하 라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주석서에서는 비바바를 색개에 대한 애착과 무색개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법수하고 맞춰볼 때 이 비바바탄하를 색개와 무색개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갈래에 의해서 고통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삼법인을 통해서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과 나 자신의 몸과 그 다음에 마음이 자세히 관찰하면 여기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상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원자 혹은 그 다음에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가 양자와 전자가 계속해서 위치를 변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언의자 그것도 이제 무상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상태로서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미시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변한다. 양쪽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그것이 바로 모든 존재의 속성이다. 그것은 심지적인 상태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미얀마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자체를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인간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계속 유지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심적이건 물질적인 것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속성이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물질로 파동을 일으켜서 물질로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한 번 경험한 것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속성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오는 것이 바로 두카 괴로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재행개구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기보다도 변하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한문으로는 일체의 괴구라고 하는데 원전으로는 사페 상카라 두카죠. 그래서 사페 모든 상카라 조건 지어진 것은 혹은 일체의 위법은 두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체의 괴구라고 하는 것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고 재행개구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페 담마 안았다. 제법 무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법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하 담마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앗다라고 하는 것이 앗듬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저는 육파체력을 홍보했기 때문에 앗듬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싹짓 안한다.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그런 속성이 바로 앗듬하에요. 그런데 이 앗듬하를 우리 불교에서는 심리적인 요소로 전부 다 풀어 헤쳐버리죠. 그 심적인 요소가 바로 무엇이죠? 대답 좀 해봐요. 수, 상, 행,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심적인 요소를 떠나서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앗듬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언제 발생하냐면 근, 경이 화합에서 촉이 있고 촉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근과 경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에다가 만화시까라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수상행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독존하는 까이발리아 독존하는 앗듬하가 없고 그래서 재범무하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존하는 그런 심적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연이어서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인연이 흩어지면 거기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삼상을 여기에서 벌써 나중에 대승경전에서 공과 중으로 얘기하는 것이 엘리먼트가 기초적인 상태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되어진 아는 있어요. 그런데 경험되어진 아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시 조건이 사라지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공과 중이 이렇게 바로 재범무와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법인 세 가지 이 모든 심리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은 계속해서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정을 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경험하는 심리적이나 물질적인 대상들이 인연을 해체하면 실체가 없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바로 삼법인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 요괴와 유괴와 비유애 그러니까 요괴에 오용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집착 그래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집착 다시 말해서 삼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와 같은 삼법인 혹은 삼특상이라고 삼특상이라고 번역을 저쪽에서는 해요 그런데 나는 삼법인도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도는 항상 육파철학이라고 하는 그 적들을 앞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엉겨붙으려고 하는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로부터 불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요소가 이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띨락하나 혹은 락샤나에 대한 직역은 아닌데 의역으로 탁월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문에서는 의역을 택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번역한 것은 특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의역이냐 직역이냐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초기 불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본례를 다사상요자나 다들 들어보셨죠 다사상요자를 뭘로 번역하죠 열 가지 족쇄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족쇄를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는 풍선을 매달아놓고 크게 불어놓고 이 풍선은 뭐한 숙성을 가지고 있죠 날아가려고 하는 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날아가려고 하는 풍선을 몇 개의 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족서죠 만약에 그 끈이 다 끊어지면 그 풍선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열 가지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해탈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열 가지 끈을 다 얘기하려면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나중에 후대에 공부하신 스님들도 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일치점을 발견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하분결과 오상분결 전부 다 들어보셨죠 저는 그 오하분결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번뇌를 무어라고 보는가 하면 삿 까야 디띠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에서도 이거 하나만을 딱 잡아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삿 까야 디띠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 삿 까야 디띠라고 했을 때 몇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삿 삿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다는데 삿을 힌두기에서 얘기하는 삿짓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존재가 까야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뭐라고 할까 스스로 있는 자 이제 그 아뜨마에 해당하는 거죠 그 아뜨마가 까야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삿 까야 이 까야를 이제 다시 또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마 까야하고 루파 까야로 나눌 수가 있죠 나마 까야는 뭐라고 하죠 번역하죠 명신 그 다음에 루파 까야는 색신 그러면 나마 까야는 다시 또 나눠주죠 몇 개로 나눠주죠 나마 까야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심소와 심과 승으로 나눠줘요 심소는 몇 개 있어요 세 가지죠 그 심소 세 가지가 뭐죠 수 상 행 그리고 이제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또 번역하면은 이 전부 다 이 오온을 전부 다 까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는 그 오온에 사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하띠라고 하는 것은 아뜨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또 해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오온은 서로 인과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오온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삿가야 디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신라받다 파라마사라고 신라브라타 파라마사 산스크토는 그러죠 근데 신라브라타는 어디에 전매 특허냐면은 자인화교회 수행에 전매 특허요 그래서 신라브라타가 줄라브라타 마하브라타로 나눠져서 이 사람들은 제가인들이 이제 자인화인이 되려고 하면은 세워야 될 다섯 가지 소원과 출가자가 세워야 될 다섯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생을 여자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바운다리를 쳐놓고 평생을 오리 이상을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마하브라타에 속해 대금계에 속하는 거예요 자인화는 이런 금계를 죽을 때까지 지키면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브라타 파라마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마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 뒤집어진 견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이런 마하브라타나 신라브라타 금계와 대금계와 소금계 등을 지킴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견해 정도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요 현실 속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 많죠 그때그때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설명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치기자 의심이죠 의심은 주로 무엇에 대한 의심을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불법승삼보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인과에 대한 인과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인과의 믿음은 또다시 다시 몇 가지로 나눠져요 과거에 지은 행위가 현재의 과보를 받는 것과 현재에 짓는 행위가 미래에 과보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리고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윤리학 그리고 팔정도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을 네오무디슴을 지향하는 암베르카라 불교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을 빼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빼버리게 되면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이다 우리 불교는 아주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 이제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과거와 현재 요즘에 공부를 동대나 아주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유럽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허머니티슴 불교 문헌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냐면 크리스찬 그 기독교 문헌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썼던 도구들을 가지고서 불교를 그거와 같이 재단에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다 끝나니까 기독교하고 싸우고 나서 다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잣대를 다시 불교적으로 와서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과거에 그 지은 업이 현재로 그 다음에 현재에 행하는 행위가 미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팔정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과에 대한 믿음 불법승 3부에 대한 믿음은 여기에 다 귀결된다라고 봐서 요즘 좀 간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의심은 인과에 대한 의심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저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딱 한 가지가 다시 또 주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신견 유신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후기 불교에서는 아집 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초기 불교에서 그 얘기하는 그 경지에 어디에 갈 수가 있죠 쏟다 빤나 스롯다 아빤나죠 아빤나가 들어가는 거죠 스롯다 흐름이죠 그래서 흐름에 들어가요 무슨 흐름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디의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체 열반의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해체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어디에도 조건 지어지지 않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조건에는 무슨 조건이 있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인데 무슨 조건이 있죠 잡아당기는 조건이 있고 밀쳐내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심리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탐진치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은 이 탐진치가 가장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은 탐진치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탐진치가 사라지게 되면 이것은 인연 따라 생멸하던 오온이 정멸에 들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온 무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유신견을 제거해서 해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수다울의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일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닦아야 될 것이 많을까요 닦아야 될 것이 많아요 무엇을 아직 더 닦아야 될까요 무엇을 닦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주 쉽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욕기에 대한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욕기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색개와 무색개에 대한 집착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계와 색개와 무색개에 남아있는 그런 인재의 그런 집착들이죠 욕계에 대한 집착은 언제 다 사라지죠 욕계에 대한 집착은 아나함이 되어야 사라지죠 아나함이 되기 이전까지는 아나함이 되기 이전까지는 욕계에 대한 집착이 특히 이제 아까 오하분결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았던 탐과 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다운이 되어도 다시 말해서 탐과 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욕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탐과 진심이 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해하면서 아 수다운이 되어도 아직 욕계 그 다음에 욕계와 색개에 대해서 욕계에 대해서 탐진이 남아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오오니 무하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선정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하고 동중에 경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그렇게 관찰을 하면 오오니 무하인데 동중에서 어떤 막상 환경 속에서는 아직 오오니 무하가 아니고 자기 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수다운에서 오오니 무하를 본 것이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중에서 오오니 무하를 경험한 것이 동중에서도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오니 무하를 보는 것은 아까 3위 중에서 3위 중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요? 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닦아야 되는 것들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진을 닦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견도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수도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수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탐심과 진심 욕계의 색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색계 부색계에 대해서는 진심은 나오지 않고 탐심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닦아서 그것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것은 보아서 그렇게 아는 것으로 견도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다원에서 견도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으로써는 계속해서 수도를 닦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온, 무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용나게 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집착을 닦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오온, 무아를 그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먼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개와 선정을 통해서 계속 그것만 위주로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계, 색계에 대한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수행을 통해서 계속 닦다가 나중에 오온, 무아를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다원일까요? 아니면 사다함일까요? 아라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수도를 닦아도 초보자나 마찬가지로 그냥 수다원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다루고 있냐면 나는 초기 불교 아비담마에서는 못 봤고 대비바사론에서 그 다음에 구사론의 주석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사론이나 서류체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먼저 수도가 다 닦아진 사람이 견도, 오온 부하를 보게 되면 그러면 최하가 아나함 혹은 아라함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도가 닦아지지 않는 사람이 먼저 그냥 오온, 무아를 그렇게 채득한 사람은 바로 수다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상분결 오상분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오상분결이죠? 욕, 색계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한 애착 6번, 7번 그 다음에 마나스, 자만 그 다음에 9번 우다자, 들뜸 그 다음에 10번 아윗야 그렇게 해서 오상분결이라고 하고 이것이 다 끊어지면 아라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욕, 색계와 무색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얘기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는 만화, 자아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다자, 들뜸인데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하고 연결되겠어요? 진심하고 연결되겠어요? 탐심하고 연결되죠 들뜸은 탐심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다자, 꾹꾹차 들어봤나요? 5장, 5가지 소선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우다자, 꾹꾹차라고 하는 것은 탐심하고 연결되겠어요? 진심하고 연결되겠어요? 진심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나함이 무엇에 대한 집착이 남았다고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남았죠 그 색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다자, 들뜸이 있는 거예요 그 들뜸하고 초선에 들어갈 때 우다자, 들뜸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우다자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초선만 들어도 우다자가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아나함이 우다자가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우다자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에 대한 우다자냐 지금 여기에서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그런 이제 집착 때문에 오는 들뜸 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색계와 무색계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것이 만화 프라이드, 그 다음에 아 집이잖아요 여기에서 유식을 공부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도 그냥 기동량이라도 좀 하지 않았었을까요? 한국에 살려면? 조금은 했죠 자, 그 만화, 그 다음에 아예식이라고 하는데 80 가운데 이건 어디에 속하죠? 제7식이죠 그 칠식의 명은 끌리스다 마나스라고 해요 오염된 마음, 오염된 마음인데 오염된 마음이 네 가지로 얘기되죠 첫 번째 아예식, 아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만 아트마마나, 아트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죠? 아치, 아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혹,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하고 관련된 잘못되어진 그런 견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런 질문이 나와요 수다원에서 유신견이 제거될 때 자아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왜 아와 관련된 그런 프라이드가 그렇게 남아있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달라요 유신견이 수다원이 되기 전에 유신견은 무엇에 대한 잘못된 견해죠? 아트마에 대한 잘못된 견해예요 여기에서 제9번에 나오는 만화 그런 프라이드는 무엇에 대한 프라이드예요? 자기의 수행의 경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중생을 보았을 때 비교해서 낮추어보는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리석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중생들을 봤을 때 그런 중생들을 약간 낮추어보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만화죠 그러면 유신견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틀린가요?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아함은 그런 분별의식이 그런 근기가 하열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회피하고 조금 경멸하는 그런 것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 번째가 아비디아,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뭐가 무명인가요? 무엇을 무명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죠?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 뭐가 무명이죠? 내 사전도를 무명이라고도 하죠 그 사전도가 뭐죠? 무상하고 괴롭고 무상하고 부정 부정하고 괴롭고 무화인 것을 항상하고 즐겁고 참나이고 그 다음에 고요함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 그게 이제 네 가지 전도죠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 여행을 계속해야 돼요 무슨 여행을 참사라의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뭔가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속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도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때까지 이 세상에 물론 다 인정하는데 99%는 괴로움인데 한 가지 즐거움이 있을 거야라고 하나라도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아직 즐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뭔가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은 꼭 나가 아니고 상대방도 해요 아주 친한 도반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머니는 그 다음에 이 도반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나에 대한 좋은 생각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깽판을 부리더라도 나이를 항상 좋아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아에 대한 집착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그 다음에 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죠 뭐라도 하나가 딱 걸려서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상, 무상, 고, 부정, 무아 정이 정이 정이